오늘은 집 근처에 생긴 스타필드에 갈 겁니다. 왜 가는 거죠? 도구 미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. 도구 미용합니까? 예. 나 병원 가는 줄 알지? 놀러 가는 거거든? 응. 에너지가 도와줘. 도와줘. 응, 도와줘. 이거를 이렇게 빼야 돼요. 아, 빼야 되는 거구나. 예쁜 거는 이렇게 어렵더라. 도와줘. 아이, 예뻐. 예뻐. 아유, 이래서 아이고 착한 착한 착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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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. 아유, 예뻐. 아유, 예뻐. 여러분, 타코를 시켰는데요. 이게 나왔어요. 짜잔. 핸드폰 같지 않아요? 이띠.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저 아렌즈예요. 아, 반가워요. 아, 저 타코 먹으러 왔는데 타코 드실 거예요? 뭐라고요? 타코 알레르기가 있다고요? 나는 타코 알레르기예요. 알레르기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. 네? 진짜라고요? 아, 그럼 저 혼자 타코 먹을게요. 네? 자기는 타코 안 먹고 피자 먹을 거라고요? 아, 치사하게. 다음에 저도 데려가요. 끊어요. 타코 타코. 타코를 기다려 봅시다. 타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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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코쿨. 타코 타코타코쿨. 타코 타코 타코쿨. 타코 타코 타코쿨. 아노랑. 사이다 파인애플 뭐였지? 어쨌든 파인. 치킨 타코랑 스테이크 타코. 아, 치킨이랑 스테이크 둘 다 먹어보고 맛있는 거 제가 먹을 거예요. 그런게 있어 그런게 있죠 아빠가 스테이크 한입만 줘요 한입은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입이 이만큼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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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체 다일지는 명예 안 하세요 저 입 벌리면 라면 반 봉지도 들어가요 어휴 대단하시고 축하드리고자 이거 모자 새로 샀어요 내 이름은 안안 탐정이죠 아리가 정세연이다구요 아니에요 내 이름은 이나요? 됐습니다 유명한 탐정 이걸 갑단과 하게 됩니다 이걸 치킨타커구요 이렇게 두개씩 있네 하나씩 먹으면 되겠네요 네 오케이 모자를 벗으니깐 장난 아니고요 이건 라임 같은데? 라임을 좀 털어주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라임을 털어주십니까? 안 나오는데요? 치킨도 뿌리겠습니다 키친 치킨과 라임이 아! 아까 할 때 먹었어? 오케이 마찬가지로 먹으니깐 먼저 뭐부터 먹을까요? 요거요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출발 저 자꾸 처음 먹어봐요 원래는 그 맛은? 네 스테이크 출발 스테이크 출발 오 진짜 이거요 우와 스테이크 출발 진짜 맛있어? 음 이거 먹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마요네즈인가? 저 잘 모르겠는데 고기가 엄청 맛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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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달콤하고 부드럽고 고소해요 아 진짜요? 고기 육즙이 장난 아닌데 맛있다 치킨 타코 걱정하세요 맛있다 먹으러 가신다 어떤 게 더 나아? 치킨 타코와 스테이크 타코 음 아리의 선택은? 음 맛있구나 다 먹어보고 저기잖아 얘는 첫 입에 딱 먹었을 때 맛이 별로 안 났어요 근데 스테이크는 첫 입부터 강탈했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먹고나서는 이렇게 트럭소 흡 흡 흡 흡 오케이 빨리 치울 것 같군 빨리 치울 것 같군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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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운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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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날씨였습니다. 저거 미용이 다 됐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사탕 먹을 거예요 고고 겁나게 크다 근데 저 큰 거 혼자서 다 못 먹어 그거 먹었어요? 응 종류별로 담아볼까요? 뭐뭐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넣어볼게요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이건 뭐야? 이건 딱 두 종류, 아니 세 종류 50, 100, 25 밴파이어가 제일 값어치가 낮아 여기도 있다 이건 호박 호박은 밀크 초콜릿이네 해골 모양도 좋고 아이콘 두부 좀 보러 가볼까요? 안녕 저 강아지 완전 이쁘다 우리 두부는 두부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? 완전 달라졌어 두부 두부, 나는 안 좋아 얼굴 다 뜨거지구 이걸 제일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랬어요 너 왜 계속 움직였어? 너 왜 계속 움직였어? 아이콘 아이콘 쭉 두부 처음 했을 때 엄청 움직여가지고 그때도 이런 모양이었는데 두부는 가만히 이름 어디 있어? 아라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